요즘에 주식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아요. 부동산도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거래 엄청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주택 가구의 고민 상담이 사실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0 to 1이라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인 주택시장 사이클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인 사이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정말 미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개발이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5년이나 10년 후를 보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요.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런 막연한 생각이라도 그게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대상을 무주택 가구들이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시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신축이 주도하는 신축 메타였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동네들은 다 한때 신축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도 항상 신축이 주도했어요. 강북이든 경기도든 항상 신축 대규모로 그래서 2020년대도 2030년대도 앞으로도 계속 신축 메타는 이어질 거고 이거는 1970년대 강남 개발할 때부터 일기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강북 재개발 뉴타운 할 때 경기도 구도심 다 재개발할 때 다 신축 메타였거든요. 미래도 계속 신축 메타고 그래서 그 미래 신축이 뭐냐 답은 두 가지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신축 메타의 하나예요.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든 뭐 민간택지든 모르겠고 일단 신축이 들어가고 신축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2기 신도시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신축 버프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분양가 산업자로 공급을 하니까 그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점 그렇죠. 이게 제일 강점인데 일단 3기 신도시를 기대를 해본다 거나요 근데 이거는 청약 전략이 되겠죠. 청약 전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신축을 잡아야 되는 건데 기존 주택 신축은 주택사업 모형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재건축이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이 되지 않은 거는 198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의 아파트들부터는 용적률도 막 높고 200% 넘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어저께도 광진구로 갔다 왔는데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용적률 다 200% 중반 넘어가고 90년대 지어졌고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면 88년 지어진 아파트인데 용적률 228% 이렇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과거에 용적률 180% 이하는 다 재건축했는데 고민 없이 85년 이전에 86년 이후부터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양대 모델이 각광받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모델링 대상지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데를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런 거를 극복할 때 미래의 신축이 가장 빨리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 제목이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잖아요. 그 사야 할 집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미래의 신축이 될 집을 말씀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일반 분들이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집을 고를 때 활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미래의 신축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도시 지역이 신축이기도 하니까 청약 전략을, 그러니까 청약으로 당첨되는 집은 다 새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청약 제도 개편에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새 정부의 청약 제도가 바뀌는데 상당히 공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취득인데 기존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재건축 그런 기대감이 이미 시세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고 네, 그렇죠. 많이 비싸니까. 네, 좀 취득이 어렵다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여서 실제 거주가 좀 까다롭고 어렵죠. 그러니까는 타지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네. 리모델링은 그나마 80년대 이후 건설된 90년대 때 아파트여서 거주 환경이 그나마 양호한데 거주를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이 신축 메타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80년대 말 아니면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난 7년간의 강세장에서 가장 덜 올랐던 아파트들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반대로 또 기회가 있는 아파트들이기도 하니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 제가 리모델링 사이트를 전국 다 적어놨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단지를 다 답사하고 있거든요. 분당 입지를 설명해야 하는 이나 분당에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고 있다. 어느 단계다. 그리고 이 아파트 들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다. 제 채널의 작은 설명이 본격 부동산 떠먹여주는 채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 그냥 공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떠먹여주자. 그래서 이제 신축 메타인데 미래의 신축이 여기여기여기라고 한번 떠먹여줘볼까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고 있어야 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여기도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청약을 하는 거고 전부 새 아파트니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중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제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그 대상 되는 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리고 그 아파트들 중에 현재 리모델링 단계, 진행 단계 뭐 초기든 아니든 진행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최상욱님 책이랑 유튜브 채널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갑자기 마음이 우연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잘하지 않나요? 정말 참고해. 그래도 조금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고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확실히 거시경제적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에는 모든 어떤 정책 의사 결정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완전 붕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매매가도 같이 끌어내려졌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한 6개월 정도 안 좋았죠. 매매 시장이 매우 하향 안정화되고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 번 약간 실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아 이제 정책 못 킨다. 17년 8.2 부동산 대책이랑 18년 9.13 부동산 대책 냈더니 2019년에 조정되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약간 마음을 놓았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일어났던 거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 하향 안정화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현금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역전세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었던 시기가 그런 초강세 장애 연속에서도 중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의 트렌드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연초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데 전세 가격 추세를 보면 작년 3, 4분기가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3, 4분기가 정점이고 이런 추세로 조금 내려간다면 내년 2년차가 되는 2023년 하반기가 역전세 리스크가 조금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세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열심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도시 청약 전략이든 공부를 하시고 자금 마련을 한 다음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쓰신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책에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였다. 지금 정부는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어떻게 보면 상생임대인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새 정부는 상생임대인을 원해요. 임차시장 안정을, 임차시장 안정을 시켜줄 너가 다주택자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든 1세대인데 임차를 주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고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임대인을 원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다면 소형, 중형, 대형평수가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소형 다주택이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건 두 가지였는데 작게 보면은 2016년에서 2020년의 반복인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플러스 세제 관련한 모든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소형 주택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수는 고정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에 대한 임차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차료는 안정되지만 매매가게 올라가는 이런 거가 있어서 소형 주택 다주택자가 조금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롱텀한 측면의 접근인데 제가 2017년 18년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형평을 사라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은 1인 2인 3인 4인 정수로 떨어지는데 평균 가구 구성원은 2.3인으로 소수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수로 곱해야 되거든요. 내가 10평이면은 10평, 20평, 30평, 40평, 15평이면 15평, 30평, 45평, 60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평수가 25평, 34평 뭐 이러치고 가니까 아 그렇네요. 이게 정수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국민주택이라는 이제 희한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저희 주택시장 표준화가 되면서 사람은 1, 2, 3, 4로 가는데 면적 그렇게 가니까 이게 맞지 않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주거 면적을 봤더니 11평이더라고요. 1인당이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8평 됐었어요. 근데 1년에 0.5평씩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서 11평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 봐라. 자 2인 가구 25평 그러면 곱하기 12.5평이니까 좀 여유롭죠. 3인 가구 25평 작죠. 3인 가구 34평 딱 맞네. 근데 살다 보면 봐 너 한 3년에 바로 좁아진다. 왜냐하면 인당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사잖아요. 뭘 사고 하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 34평이 좁아져요. 그러면 3명이 40평 때 살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85제곱 이하로만 계속 공급하다보니까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2010년대에 공급한 주택단지를 가보면 저 완전 충격받았던 게 아 맞아요. 2010년대 초반에 제가 가절류탄 갔다가 600가구 분양을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594세대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6세대만 1%만 46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입주하는 예를 들면 부부들은 두 명 나오면 어디로 이사가냐고 어디로 이사가죠. 단지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단지 안에 44평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프처럼 이렇게 25평, 34평, 40평 이렇게 평일 때가 있어서 그 단지 안에 승계가 되게 된 게 아니라 85로 다 깔아버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시장에서 그 당시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 소형 주택이 뜬다 뜬다 하고 그게 사실 제도가 그랬었던 거잖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주임사 등록하면은 이렇게 떴던 건데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주거가 한국에 아예 없다. 그래서 4인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는 정책과 무관하게 그냥 이거는 장기 트렌드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고 18년 정도부터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뭐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네 34평 가격에 46평 막 더 끝까지 차가지고 맞아요. 딱 붙었어요. 그때 주임사 등록이 되니까요.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결국 최종 목적 결과물이 뭐냐면 똘똘한 채잖아요. 다주택자들에 한 규제를 했고 주임사자들 규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2021년부터는 대형평 초강세 시대가 펼쳐져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못 오른 거를 1년 만에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대형평 완전 강세로 가니까 이젠 또 뭐라고 하면 대형평 시대래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주에도 통계청의 가구 추계가 나왔는데 1인 가구가 현재는 31%인데요. 2050년에는 1인 가구만 40%가 돼요. 그리고 1인 가구도 그 사람들이 1인 가구가 1인당 주거 면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11평, 12평, 13평, 14평 계속 늘어나요. 근데 1인 가구의 14평, 15평을 위한 주거 서비스가 한국에 없어요. 뭐냐면은 오피스텔 들어가라 아니면은 빌라 들어가라 이 두 개거나 아니면 25평 아파트 가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싱글류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 언박싱 프로그램 찍으면서 싱글류타운을 갔는데 46평을 20대 여성분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당첨되셨어요? 여기 청약점수가 64점이던데 그러니까 추첨제 됐다고 청약제도가 가점제 추첨했는데 대형팩만 추첨을 했는데 대형팩만 추첨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42평을 그 사람이 혼자 42평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쟤도 진짜 개판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가 돼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 1인 가구 안에서도 구매력 높은 가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59제곱미터도 있지만 40제곱미터 레벨에서의 그 1인 아파트 단지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적 있는 그런 단지들 이런 그런 무지개떡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소형주택 평형대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되는 단지가 행위나 있다면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의도에 MBC 부지에 브라이튼이라는 그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통합 공급이 돼요. 주거 단지가 아니니까 통합 공급이 되는데 거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시 하나군토 다닐 때 저희 모든 직원들한테 청약하라고 했거든요. 그 혼자 사는 친구들 다 일어나봐 해서 다 청약해라. 다 청약해라. 왜냐하면 저기는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다. 저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가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 한 독짜리 들어가느니 저런 데를 가라. 그래서 다 청약해라. 그리고 물리문 찾아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 리서처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차장님 감사합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복합으로 공급되는 주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하시면 정책 무관, 시장 무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 좀 주의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종전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이 나쁜 점은 임차료를 너무 단기간에 올렸다는 점이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이라면 어쨌든 4년 임차의 시대를 열었다는 게 임차 시장 장기화 측면에서는 개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거꾸로 말하는 임차인들은 조금 좋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증금에 너무 많은 돈을 묻어두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무주택이나 시장을 보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하냐면 금융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하지만 정말 대착이 무너진 후에는 다시 부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투자 기회를 잡아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너무 많은 돈을 묻어두기보다는 항상 유동화시킬 수 있는 야수심장을 가지고 유동화시켜서 타이밍을 좀 잰다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몸을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운영 못하고 난 시장 잘 못 봐. 그냥 모르겠고 기존주택 최상욱이 말한 대로 그냥 신축 메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나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4년 임차 거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구매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 되게 공감됩니다. 네.